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전은 오름세가 계속됐고 세종과 충남은 보압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.07% 상승해 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대전도 유성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0.09% 올랐습니다. 반면 7월 셋째 주 0.3% 오르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세종시는 0.0%를 기록하며 25주 만에 보압세로 돌아섰고 충남은 마이너스 0.01%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